지난 14일 한 손님이 프랜차이즈 식당에 방문 후 커뮤니티에 올린 글이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작성자는 대구 북구 침산동 OO 음식점에 기가 막힌 대처 도와주세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온 것인데요. 이 손님은 회사 후배와 같이 점심을 먹기 위해 새로 생긴 텐동집을 방문했다고 합니다. 텐동 2개와 우동 2개를 주문해서 먹던 중 우동이 좀 이상했다고 합니다. 면이 얼룩덜룩하고 먹어봐도 질기고 이상해서 직원분에게 문의를 했다고 합니다. 혹시 우동이 정상품이 맞나요? 인터넷에 찾아봐도 이런 면은 아닌 것 같아서 라고 물어보았다고 합니다. 이에 직원은 한번 확인해보겠다는 말 후에 우동면을 다시 삶아 보여줬다고 합니다. 하지만 새로 가지고 나온 우동면은 위처럼 똑같아 원래 이런가보다 싶었다고 생각하며 우동은 좀 찝찝해서 남기고 결제하고 나왔다고 합니다. 이후 후배와 걸어가면서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하다고 생각하였고 서울에서 유명하다는 프랜차이즈인데 한번 물어봐야겠다고 하며 본사 고객관리팀과 통화를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사진을 보냈고 본사에서 확인 결과 냉동면을 쓰는데 간혹 그런 분량이 나온다며 해당 지점으로부터 우동값은 환급 조치하라고 하겠다며 죄송하다는 친절한 답변을 듣고 전화를 끊었다고 합니다. 이틀 뒤 방문했던 프랜차이즈 음식점에서 오전에 입금을 해주었는데 입금 내역을 보자마자 경악을 금치 못했다고 합니다. 입금 내역을 보면 10월 16일 입금이 되었고 입금자 명예는 시발새끼야와 함께 12,000원이 입금되었다고 합니다. 이에 글 작성자는 사람이 어떤 생각과 마음을 갖고 있으면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건가요? 라며 화도 안 나고 그냥 아주 많이 어이가 없었다고 합니다. 해당 문제 내용을 본사 담당자에게 알리게 되었고 이후 본사에서는 2회 적발 시 영업정지를 내릴 수 있다고 말하며 1회 경고 조치에 대한 내용 증명을 보내기로 했다고 합니다. 글 작성자는 맹세컨대 흔히들 이야기하는 진상짓, 블랙컨슈머와 같은 일은 해본 적도 없고 정당한 문의였다고 하며 이런 경우는 살다 살다 처음이라 뭘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모르겠다 라며 어떻게 저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장사꾼 정신을 차리게 해줄 수 있을까요? 라며 도움을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자영업자들은 손님이 없어서 망한다고 하는데 저런 마인드를 가지고 장사를 하니 손님들이 갈 생각을 할까요? 사람 입으로 들어가는 음식인데 음식이 잘못됐으면 정확하게 어떤 게 문제인지를 파악하고 대처를 현명하게 해야 하는 것인데 오픈만 하면 사람들이 알아서 줄 서서 기다려줄 줄 아는 마인드가 문제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상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의견을 남겨주세요.